성의해진 마리아 성의해진 마리아입니다. 기도공동제 성가 202번 성직자 수도자분들을 위하여 마치겠습니다. 성의해진 마리아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니 바라봐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게 남겨라 슬플 때에 주인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니 관심 드리라 사랑해 주니 바라봐라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봐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그들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게 남겨라 슬플 때에 주인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니 바라봐라 사랑해 주니 바라봐라 사랑해 주니 바라봐라 사랑해 주니 바라봐라 dikk mixed Mind 감사합니다.